아 그럼 시프트로 해. 그럼 시프트로? 그럼 시프트로 해야지. 어 그렇지! 통과! 다음! 다음! 너 해! 야 너 해! 너 해! 너 해! 나는 살지 않아! 오케이 통과! 통과! 너 해! 그니까 저거 다시... 아 야! 아 야! 너무 이상하지마!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도망갔나 보다. 너네 설마 이거 낑설이고 낑설 해체 못하기만 해. 낑설이다. 나 하는 법 가르쳐줄게. 일단 잡아봐. 이거 세이... 무조건 이거 월샷 깔려고 에방... 월샷 깔려고 하는데? 에방 왼쪽 저기 에방 왼쪽! 에방 왼쪽! 해체할 줄 알아? 좀 가봐야 돼. 나이스. 얘도 조심. 안 있다. 할 줄 모른다. 앉아서... 아니 시... 레전드 찍은 애가... 앉아서... 끝에 두 번 안에... 살짝 오른쪽 두 번 누르고... 일어나면 돼. 대공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진짜 낑설 해체 못하는걸... 진짜 야 너무... 야 실버냐 니네가? 자... 진짜 야 특강으로 간다. 진짜 쉽게 얘기해줄게. 와봐. 진짜 쉽게... 쉽게 설명한다. 이거 못 알아먹기만 해봐. 한 번에 못하기만 해봐. 개XX 니네 써도... 쟤네 없는거야. 아 일로와봐. 자, 이리와봐. 자, 봐봐. 자, 여기서... 어? 컨트롤 누르고... 어? 여기서 점프를 한 번 뛰어. 그럼 끼거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누르는 키를 살짝 눌러.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떼. 그러면 된거야. 이걸 무애못해. 개XX야.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전... 전 앉는게... 시프트인데요? 아 그럼 시프트로 해. 그럼 시프트로? 그럼 시프트로 해야지. 어 그 그렇지 그렇지. 동가. 다음. 너해. 너해. 너해 너해 너해. 나도 살짝 알아. 오케이 통과. 통과. 왔어. 너해. 그니까... 저거 다시 써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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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수 있잖아요. 아니 안전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이씨. 점프 뛰면 낀단 말이야. 네에에. 꼈지. 보이지 낀게. 그럼 요 상태에서 안전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눌러. 네. 그런 다음 안전키를 떼. 그럼 된거야. 오케이. 왠쟁이 애라. 빠르게 해야 될거 아니야. 오른쪽 조금. 아니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지. 아니 일어나야지 상현. 아니 오른쪽으로 좀 간 다음에. 좀 더 가야지. 아니. 와우. 안 돼 안 돼 나갔어. 오른쪽 좀 가. 오른쪽 좀 가. 아니 안. 그러니까. 앉는 키를 떼면 안돼 상현아. 떼지 말고. 어 그렇지. 한 다음에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일어나서 해야 돼.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난 풀어볼게. 나와봐. 어 해차가 되는데요? 나와봐 나와봐. 아니야. 어. 뭐야. 어. 해체가 그냥 되는데. 띵살인데 왜 그냥 설정하는지? 핵스만이 어디갔어? 아 띵살 실패해요 저거? 5회 실패한거지? 상현아도 다시해봐 다시해볼게 니가 하늘을 쭉 안봐서 그런가 다시해봐 상현아 가자 쭉 최대한 위로 나 된거 아니야? 비번 바꿔달래요 찰스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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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님 비번 바꿔달래요 나 까리는 빠지라 그래요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좀 가르쳐줘요 어떤거? 철 위로 올라가는거? 철 위로 올라가는거? 옆에 철조망 같은거 있잖아요 아 철조망 비번 이따 바꿔달래요 비번 좀 바꿔주세요 야 형 아니 너 손 몇 년 했어 아니 한마디만 할게 너 서든 얼마나 했어 서든 마스터했어요 철 올라가는게 익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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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어 어디 계세요 지금? 삐에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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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 계세요 이거 가스 있는데만?? 네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가스 되어있는구만 네 아 오토란다 오 땡큐요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해주실 거죠?